게임을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 시작하면 좋습니다. 한국의 가수 CLA 소속 그룹 2NE1의 데뷔곡은 2번 빠이오입니다. 작은 이불 모양의 흔히 아이를 업을 때 사용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? 코넥 스포디 한국의 거점 국립대학교 이름 두 개를 얘기하시죠. 한국대랑 제주 경북이랑 제주 경북 제주 오케이 영화 명랑의 실제 인물로 13척의 배로 100척의 넘는 일본 수봉과 싸워 이긴 장군은 누굴까요? 4번 이순희 씨 총 4분이 남았고요. 4분이 가위바위보 마지막 20번째 가방도 띄올까요? 안 그러면 우리 같이 못 갑니다. 끝까지 갑니다. 가위바위보! 네 좋습니다. 가위바위보! 네 주범 축하드립니다. 마무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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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